워리어의 힘 워리어의 길을 걷고자 한다면 기억해 단단하게 육체를 단련해 강한 힘을 갖추는 것도 좋다 하지만 섬두에 서서 적진을 뚫고 워리어의 길을 만들고 전장의 분위기를 압도하는 것 그것은 용기가 없으면 할 수 없는 일들이다 무엇보다 워리어에게 필요한 것은 용기라는 것을 잊지 말아라 너희, 우리의 뒤에 동무들이 있다는 것도 너희의 길이 아르케이비츠로 가득하길 덕블라드